신군의 마이너스 레시피 신군의 마이너스 레시피는요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은 살이 찌고 또 살지는 음식은 맛있고 너무 안타깝죠 제가 이 조리법과 재료를 달리해서 마이너스 칼로리 요리책을 만들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치킨 그리고 피자 파스타 너무 먹고 싶죠 걱정 말고 드세요 제가 확실히 마이너스 시켜드리겠습니다 조리 과정 중간중간에 30칼로리 60칼로리 틈새 칼로리들을 줄여야 하는 비법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365일 내일 박상에서 신군의 레시피를 만나보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군살이 쫙 빠져있을 겁니다 자 신군의 마이너스 레시피 시작합니다